안녕하세요. 저는 뽀뽀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뽀뽀입니다. 오늘도 일상회화 같이 읽어볼게요.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. 그럼 시작할게요. 뚜뚜시시다 뚜뚜시시다 많이 끊기네요. 뚜뚜시시다 뚜뚜시시다 뚜뚜 뚜뚜시시다 청화하고 나 아니면 우라인 회의 우라인 수어 할 때 뚜뚜시시다 자꾸 끊겨요 뚜뚜시시다 혼자 해보세요 非常好 뚜뚜시시다 听得到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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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려요 听得到吗 똑같이 종화하거나 우라인 우라인 수어 우라인 회의할 때 听得到吗 저 마이크 들어요 听得到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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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세요 샌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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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갑니다 샌走라 일찍 퇴근하거나 일찍 어디 먼저 갈게요 그때는 샌走라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샌 먼저는 뜻이에요 走 가다 샌 샌 샌 샌 여기 러는 과거 아니고 옥이 적어요 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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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,不要慌張. 환자 해보세요. 非常好,不要慌張. 你存錢嗎? 你存錢嗎? 당신 저축하세요. 你存錢嗎? 저축하다. 存錢 存錢 你存錢嗎? 你存錢嗎? 당신 저축하세요. 你存錢嗎? 存錢 你存錢嗎? 你存錢嗎? 혼자 해보세요. 抽煙 抽煙對身體不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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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合併跟 건강에 안축다. 抽煙 合併, 담배피우다. 抽煙 抽煙對身體不好 對身體不好 건강에 안축다. 對身體不好 건강에 안축다. 對身體不好 某某對身體不好 某某對身體不好 對 앞에 그 행동 명사이나 동사부터 쓸 수 있어요. 某某對身體不好 抽煙對身體不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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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해보세요. 非常好 抽煙對身體不好 睡過頭了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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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늦잠을 잤다.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지 못한다. 늦잠을 잤다. 睡過頭了 睡過頭了 항상 일어날 때 너무 긴장해요. 睡過頭了 빨리빨리 가야 돼. 치과했어요. 睡過頭了 睡過頭了 또 한 번 睡過頭了 전철 탈 때도 그래요. 일어날 때 이미 지나갔어. 睡過頭了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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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睡,睡,過頭了 睡過頭了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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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해보세요. 非常好 睡過頭了 什麼最有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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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가장 유명해요 뭐가 제일 유명해요 什麼最有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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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가장 유명해요 什麼最有名 뭐가 가장 유명해요 댓글 남겨주세요 한국에 뭐가 제일 유명해요 什麼最有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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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자오 섹마 미자오 섹마 뭘 찾으세요? 미자오 섹마 미자오 섹마 뭘 찾으세요? 미자오 섹마 미자오 섹마 혼자 해보세요 非常好,你找什么? 找,找다 不习惯 不习惯 적응 안 했어요 不习惯 不习惯 习惯 习惯, 적응하다는 뜻이 다 가지고 있어요 不习惯 적응 안 했어요 不习惯 부드럽지 know 다른 지역 갈 때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아직 적응 안 했어요 不习惯 막 직장 다닐 때도 쓸 수 있어요 不习惯 하고 뭐 예를 들면 치아 규정 지금 시작했어요 지금도 아직도 적응 안 했어요 그러면 不习惯 라고 얘기하면 돼요 不习惯 환자 해보세요. 사랑에게 강아지에게 다 얘기할 수 있어요. 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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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상 와이탈 외투를 입으세요. 천상 와이탈 외투를 입으세요. 천상 와이탈 뭐 뭐 입으세요. 환자 얘기해 보세요. 베이청하오. 천상 와이탈. 천상 와이탈 외투를 입으세요. 베이청하오. 주취 쪼쪼. 뽀뽀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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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강하게 잘 지내세요. Take care. 공강 잘 챙기세요. 뽀뽀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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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에게 헤어질 때 많이 사용해요. 여기까지 잘 따라 읽었어요. 제가 준비 내용 여기까지예요. 제일 좋아하는 문장 테이크 남겨주세요. 우리 다음번 봬요. 下次见 등유 잔잔 잔잔